안녕하세요. 위허터 다우니 청입니다. 오늘은 하일랜드 파크에서 멀지 않은 9004위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보실 집은 린스트리트 4922 린스트리트 러스앤젤레스 4베중 2 3바스입니다. 이제 계단을 해서 올라오시면은 지금 여기가 메인 인트런스에요. 들어오시면 오픈 레이아웃으로 이제 리딩 에리아가 오른쪽에 있고요. 그리고 그 뒤펩으로는 키튼과 이제 다이닝 에리아를 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. 저 뒤에 보이는 공간은 이제 와셔 드라이어를 넣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옆 사이드로 나갈 수 있는 또 노을이 하나가 있습니다. 왼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. 왼쪽은 이제 메스터 베드룸이 있는 곳인데요. 이 방에 정말 하이라이트는 사실 여기 뷰가 있습니다. 엄청나게 멋진 마운틴 뷰가 있어요.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문이고요. 그리고 밖에는 굉장히 넓은 방보다 더 넓은 페리오 스페이스입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날씨인데요. 지금 여기가 사방 360도 지금 거의 다 블락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프라이베시가 굉장히 보장이 되고 새소리도 잘 들리고요. 다시 들어오면 이제 프라셋 그리고 백그룹. 이렇게 이렇게 밝은 창문이 세 개씩이나 있어요. 스타드 라인까지 해서 프라셋은 이쪽에 있고요. 이 집 또한 컴플릿이 멀어 돼 가지고 새 집이에요. 그래서 아직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런 새 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컴퓨이에 바로 이제 밧스톱이 있는 더블 베네디 싱크가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메주 플라셋이 여기 있고 코너에 창문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은 지금 가격이 1.299에 나와 있고요. 스크랍 브리즈는 1456 스크랍 브리즈예요. 지금 막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. 그리고 이 밑에 또 새로운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밖으로 나가셔서 제가 또 1층에 있는 스페이스로 또 보여드릴게요. 근데 여기는 지금 내려와서 아까 처음에 시작한 록스타드 포인트 이제 그라지예요. 이제 큰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바로 마당이 또 차 한 대 더 세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집이 약간 산이 많이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 스테어 케이스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다른 길로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집에 오시면은 여기가 약간 운동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 오늘 4922 린 스트리트 로스앤젤레스 900 사이 지역 지금 보셨고요. 지금 저희가 1층에 소개하지 않은 베드룸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쭉 들어가셔서 왼쪽에 굉장히 큰 스페이스 하나가 있어요. 거기는 이제 4th 베드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거기는 렌트아웃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피스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